메타버스나 수소 이슈 있었던 주식들이 많이 하락률이 좀 클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역으로 저한테 대용주 뭐 사여 물어보면 살 게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상승하고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이 모습이요. 거래량이 터지긴 터졌는데요. 거래량이 물량만 쌓이는 거래량들입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삼성 엔지니어링 우리 했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직 안 했죠. 아 안 했나요?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 언제 팔아야 되나? 글쎄요. 삼성 엔지니어링 언제 팔아야 될까요? 아 진짜 어렵네요. 일단은 정고점 근처에서는 한번 차익실현는 저는 했고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수소 이슈는 이게 지금 당장 수소 이슈 뉴스들 리포트들을 보면 당장 수소 시대가 올 것 같지만 아직 멀었거든요. 멀었고 만약에 수소 이슈로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대외적인 리스크가 온다라고 하면 수소 주식 같은 약간 기대감으로만 많이 올랐던 메타버스나 수소 이슈 있었던 주식들이 많이 하락률이 좀 클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신국가 매매를 하느냐. 저는 조금 이제 연휴 앞두고 다행히 연휴 전에 주가가 올라서 정고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한 거지만 지구간에서도 충분히 보유를 해도 나쁘진 않은 구간입니다. 보유를 해도 돼요. 보유를 해도 되는데 보유자분들은 이런 거죠. 지금 계속 중국에서 이슈가 나오니까 불안불안하잖아요. 저는 연휴 때 불안불안한 게 싫어서 판 거예요.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만약에 근데 연휴가 지나고 나서 다시 제가 생각했던 그림으로 좀 주식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왜냐면 지금 이틀 연속 거래량이 줄었고 이게 흔히 말하는 고가 놀이잖아요. 그렇죠. 고가 놀이. 한번 뛰어놓고 옆으로 횡보하는 거. 눌림목이 나오는 것보다 옆으로 횡보하는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가를 유지시켜주는 주식들이 더 센 주식들이에요. 왜냐면 그 누군가가 계속 밑에서 받쳐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는 거고요. 근데 이 주식이 더 상당히 힘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물량, 에너지를 다시 응축했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주식들이 힘이 좀 센 거죠. 그래서 신고가 매매하기에는 아주 좋은 주식인 거고 지금 아직 종가 기준으로는 아, 신고가가 나왔네. 아, 최고가. 음, 종가 기준. 아, 고가 기준으로는 아직 신고가는 안 나왔네요. 근데 한 번 아직은 보유해 보실 만해요. 이 주식이 여기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지금 거래량으로는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갭상승이 나오면 조금 위험합니다. 아니면 뭔가 각도가, 상승 각도가 지금도 달라긴 했는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완만하게 가다가 쫙 뭔가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질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삼성 엔진이 또 고점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은봉이 나온다. 이런 거. 이게 가장 위험한 신호가 되겠죠. 지금 만약에 월요일날 빵 터지면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평단이 얼마든지 간에 절반이라도 물량을 줄여야 돼요. 또는 갭상승. 아까 한국전력처럼 5% 이상 상승이 나오면 두 가지.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거는 각도도 다 빨랐고 갭상승이 나왔잖아요. 고점에서의 갭상승은 굉장히 위험해요. 고점에서의 갭상승. 고점에서의 갭상승은 당장 보유자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보유했던 분이 옛날 아침에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시초가의 갭상승이 7% 8% 이상 나오면 일단 무조건 절반씩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고 가는데 여기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갭상승이 빵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보유. 일단은 보유예요. 보유고 신규 매수도 돼요. 된다고 봐요. 대신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 잘해야죠.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물려버리면 만약에 사자마자 사도 돼요. 월요일 아침 시초가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에 떨어져 시작해가지고 이 정도에 샀다가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매도를 하셔야 돼요. 분할 매도라도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다시 미룰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고가의 조건이 흐름이 이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신고가 나오고 편안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걸 사실 기대하지.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일매일 좀 조심은 하셔야죠. 그렇다고 지금 삼성 엔지니어이 엄청 싼 회사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일단은 가지고 계신다면 홀딩도 괜찮고요. 한번 사봐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되는데 지금 가서 당연히 리스크 관리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규보다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차라리 양봉이 하나 더 떠서 아예 한 3만원 이상 넘어가는 랠리가 나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고점 부분이니까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경미사하기에는 좀 그렇고 가지신 분들의 영역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몇 분이 좀 이야기하시는데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원전 이슈라서 원전 이슈라서 한전하고 같이 다 움직일 수도 있겠다 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워낙 많이 올랐어요. 이거네요 이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봤을 때 봐보세요. 이 주식은 드디어 나왔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식이 나왔어요. 패턴 자 보시면 전형적인 매집과 수렴 발산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인 매집이 있었고요. 매집도 있었고요. 주가 떨어질 때 이슈가 있었지만 거래량이 있었지만 거래량이 사실 상당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수렴 구간이 들어갔죠. 왔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그림. 요런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금속에도 그렇고 요런 거래량이 하나씩 나와줘야 돼요. 뭔가 반전을 시키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요런 거래량이 하나 나와줘야 된다고요. 뭔가 이제 다시 돈이 들어왔습니다라는 거래량 그 전까지는 또는 이게 앞서 보시면 요정도 힌트 이렇게 힌트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도 조금이라도 일반 평균적인 거래량보다 좀 많은 거래량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이런 게 더 확실한 거죠. 나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급등하지 원전 테마 타고 급등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올라갑니다. 많이 올랐네 진짜. 네. 제가 생각해도 근데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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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못 팔아도 반제를 팔자고 했을 거예요. 제가 보유했다면. 왜냐면 왜냐면 거래량이 6,500만 주예요. 그렇죠. 이날 터진 거래량이 6,500만 주입니다. 근데 상장 주식수가 몇 주냐면 외국인 보유주가 5,000만 주 정도 되고요. 유통주식수 한번 봐볼까요? 아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아 이 주식은 아 이 주식은 잠깐 시컬총액이 아 요거 요거는 아 10조가 나왔었구나 아 요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쥐어짜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이렇게 나오면 어 어 한번 절반이라도 줄이자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갔죠. 근데 이날도 조심해야죠.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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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관점이에요. 왜냐면 분명히 상승 각도도 가팔라졌고 거래량의 흐름이 지금 거래대금만 봤을 때 그러니까 고점에서 거래대금은 양봉, 음봉 상관없다 말씀드렸던 게 이게 양봉이 나와서 그렇지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역사적으로 아마 제일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없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양봉이든 은봉이든 이게 은봉이면 더 확실하고요. 근데 다음날 바로 은봉 나왔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긴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이렇게 하자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거 손님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대량거리 은봉이 실렸잖아요. 다음날 네. 이렇게 실리고 어쩔 수 없이 주가는 조정 나오죠. 이러면 저는 뒤도 안 돌아봐요. 뒤도 안 돌아봐요. 지금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 다시 올라갈 구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네. 이슈는 근데 이게 원전하고 정치 테마가 붙어버리면 아 펀더멘탈이 아니라 펀더멘탈이 아닌 거죠. 그거는 펀더멘탈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원전하겠다고 하면 펀더멘탈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면 뭔가 다시 거래량에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때 거래량을 보고 다시 들어가더라도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원전 관련 주식들은 저도 계속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이게 터진 게 몇 만주냐 8,900만주도 되네요. 8,900만주 평균거래량 한 2천만주 이상만 나와주는 양봉이 나와주면 조금 더 뭔가 다시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주식은 무조건 살아나 사실 두산중공업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담수플랜트니 뭐니 해서 되게 엄청나게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강조했던 주식이에요. 근데 사실 두산중공업도 장기 투자했을 때 굉장히 처참한 주식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뭐 보세요. 제가 대학생 때 뭐 한 2000년 중후반 중반 정도에 투자했다고 하면 그냥 팔 수 있었을까요? 이때 저렇게 계속 아마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걸 기대하다가 팔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난 이때 되면 난 장투야 이렇게 하면서 더 큰 수익을 했겠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장투로 굉장히 쉽지 않은 주식이 두산중공업이랑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죠. 장기 투자 굉장히 좀 별 처참한 주식 KT도 장기 투자로 처참한 주식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근데 두산중공업은 일단 지금간에 저는 보시면 월봉으로 놓고 거래량을 보시면 분명히 느낌은 다릅니다. 이때랑 느낌은 확실히 달라요. 그러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관점은 단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렸던 거고 뭔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거를 여기서 시나리오를 써보자 라고 하면 이거를 잡아먹는 거래량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러려면 분명히 뭔가 이슈를 동반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2만 천원에 받던 주식이지만 지금 만약에 이렇게 빵 떠가지고 3만 원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따라 붙어야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주봉이나 주봉만 봐더라도 얘는 뭔가 이제 바닥탈출의 대신으로 나왔어요. 이거 봐보시면 기존에 과거 10년 동안 없었던 거래량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주봉 거래량으로 이거는 이걸 1봉이라고 놓고 생각해보세요. 1봉이라고 놓고 생각해보시라고요. 전혀 부담이 없죠.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싸게 사야지 싸게 사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거는 대량거리 은봉 나왔다고 해서 피할 주식은 아니고요. 향후에 그 방향성에 따라서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HMM 처럼도 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찰 관심 종목에 있어야 될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은 매수하기도 좀 애매하고 매도하기도 좀 애매해요. 차라리 매수를 하려면 추가가 확 밀려가지고 가격 메리트 한 17,000원 대까지 밀려주면 속 편하게 살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대우건설 한번 볼까요? 저도 댓글 창을 좀 보고 싶은데 볼 시간이 없네요. 아니, 너무 많이 지금 댓글 종목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대우건설은 저는 지금 GS건설과 더불어서 같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보는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양이 물량이 나가는 흔적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딱 기준이 되는 거래양이 딱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계속 나오잖아요. 군데군데 군데군데 이렇게 나오고 주가만 밀렸는데 주가가 딱 올라가는 시점 대형주가 쉬는 시점이 딱 들어가니까 그냥 거래양 말라버리면서 쉬는 구간인 거잖아요. 그냥 그동안 올랐던 거에 대한 수령 구간 정도인 것 같고요. 어차피 건설주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썩 좋아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내년까지는 대선주자들은 결국은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GS건설, 대우건설, 대리임도 그렇고 대리임 계열사도 그렇고 일단 건설주들은 일단 저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이건 사실 중소형 건설사들 보면 일성건설을 한 번 봅니다. 제 생각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였었죠? 건설사가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이테크건설 이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대우건설하고 큰 주식주의 대우건설, GS건설은 대우건설보다 조금 더 좋아보이는 거는 당연히 GS건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밀렸지만 거래량은 없었고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 금호석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은 실적 다 좋은 건 앞으로도 좋고 롯데케미칼은 수소 이슈도 좀 붙어있고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러기에 비해서는 아직은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사기에는. 근데 GS건설 이런 것들 보시면 확실히 거래량이 터지고 나갈 때 모습이 다르잖아요. 대형주들은.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돼요. 빵 뜨고 쉬지만 다시 이 수급이 이어가는 후속 수급이 나와주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있다가 이거 나오고 나서 이거 나오고 나서 이렇게 빵 뜬 거잖아요. 이 수소 이슈가 붙으면서. 근데 만약에 GS건설이나 대우건설도 대우건설도 빵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만약에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는 플랜트들이 생각보다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다시 수주가 또 나온다. 생각보다 원래 있었던 해외 쪽에서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시너지를 써볼 수 있는 거죠. 건설주들은. 그래서 일단은 건설주는 아주 장기적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한 10년 장투할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구간에서는. 근데 일단 한 1년 정도 내외에서는 분명히 해볼 만한 구간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천보 에코프로비엠 이거 같이 한번 볼까요? 아 근데 2차전지 소재주들은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월요일 목요일날 만약에 별 중국에서 별로 대응책이 없고 주가가 밀리면 또 돈은 2차전지로 또 몰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모든 섹터 통틀어서 한국에 있는 종목 모든 섹터 통틀었을 때 어 가장 믿고 장기성장성이 부담 없는 것들은 2차전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떨어지면 사해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천보도 보면 음 많이 올랐어요. 2차전지주들이 네. 맞죠. 소재주들이 처음 보시면 여기 딱 있잖아요. 딱 세 번 땅땅땅 잡고 횡부하다가 빵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이 구간이 진짜 지겹죠. 이 구간이 지겹죠. 이 구간이 지겹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이제 상승 탄력 따먹기 하는 거예요. 따먹기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난 길게 보고 거래량이 딱 나오면 리포트 찾아보고 아 중력이 성장 괜찮겠다 하면 가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바쁘시면 신고가지만 거래량은 줄었죠. 이 앞에 있는 거래량 대비했을 때 거래대금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고 있고 거래대금도 그냥 일정 부분 용납할 수 이 정도 거래대금은 그냥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늘어난 정도예요. 근데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만약에 떨어지면 아마 또 사려고 대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일단 수급 심리가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이재전지 섹터들 모든 섹터들은 떨어지면 사야지 라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큼 믿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모든 섹터 통틀어서 이것만큼 믿을 만한 중장기적 성장성 탄탄하고 아직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먹어주는 섹터가 어디서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차전지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아마 시장이 어지러우면 어질수록 두 가지일 거예요. 이차전지로 몰리거나 아니면 정치 테마주로 몰리거나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는 굳이 팔 이유는 없다? 팔 이유는 없어요. 지금 네. 신규 매수로 하기에는? 네. 신규 매수로도 좋죠. 떨어지면. 떨어졌을 때. 지금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은 또 생각을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뭔가 액션이 나오거나 그러면 좀 그럴 수는 있죠. 네. LNF가 지금은 앞서거니 에코프로비엠이나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긴 하는데요. 아 이거는 거래대금이 좀 많이 나오긴 했네요. 근데 많이 나오면 좀 쉬웠다가 좀 다시 또 가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죠. 그러니까 저가 매수. 지금은 따라 추경 매수의 구간은 아니고 그렇죠. 소재주들 전체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구간으로 가지신 분이라면 그냥 보유 관점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무한히 성장은 하긴 하잖아요. 이차전지가 당분간은 예를 들어서 LNF를 보면 적자였던 기업이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2,300억, 1,300억, 2,300억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거를 담보로 가는 거예요. LNF는 지금 시가총액이 5조 2천원 정도 되니까요. 10배. 아직 한 30배도 안 되네요. 30배.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주가가 지금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다 뚫었던 거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차전지 비율을 했을 때는 뭐 엄청 비싸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엄청 고평가다.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소위 말하는 피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금오석이 올해 같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 주식이 무한정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그 역시 고점에서의 매도 매도량으로 그렇죠. 거래량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죠. 은본거래량.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완성 배터리 업체도 한번 보죠. 소재주 일단 봤으니까. 소재주는 이렇게 쭉 올라왔지만 뭐 LG화학이니 SK이노베이션 이거는 쭉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삼성 SDI가 그나마 셋 중에선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배터리 삼사는 전부 다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제는. SDI도 회사에서 분할 코멘트 하기는 했지만 사실 무한이라고 했죠. 분할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노이즈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진짜로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우려감 가득한 거래량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 지금 보면 여기 여기 세 번 이게 조금 의미 있는 은봉 세 개가 좀 나왔었고요. 거래량 실린 은봉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후에 맥을 못 추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후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선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가 바닥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바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바닥을 예측하고 사는 건데 저는 바닥을 예측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겠다는 거고요. 가지고 있다면 매도도 안 하고 보유도 안 하죠. 신규매수도 안 하고 신규매수도 안 하고 물타기도 할 필요 없고 네. 물타기도 할 필요 없죠. LG화학도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게 음이능기기 나왔었고 여기서 이게 한 번 더 나왔었죠. 그러니까 2평선을 뚫고 내려와 버리는 관통해버리는 은봉이나 양봉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단기 매매할 때 이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20선이든 60선이든지 간에 그날 관통해버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잠깐만 사례를 제가 찾아볼까요? 그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데 음... 일단은 그거 좀 이따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 이 구간 이런 거 있죠. 장기 2평선을 이렇게 물고 물고 내려온다는 표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데 이게 물고 뚫어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이 장기 2평선에 있는 물량들이 나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음... 2평선에서 물고 떨어지니까 고령이 실렸어요. 음... 그러면 이거는 장기로 버텼던 사람들도 팔았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정말로 인내심 강한 사람들도 팔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별로 주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이거 뭐 사볼 수 있긴 한데 굳이 이거 먹으려고 단타 할 수는 없는 하면 뭐 하겠지만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것 때문에 다른 거 좋은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LG와 SK이노베이션 저는 관중에서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굳이 다 매매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대형주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안 사주기 때문에 안 올라요. 외국인들의 기관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지수 관련 종목들 또는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의 기후제 투자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주식인 건 알지만 거기서 와야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살... 지금은 개인들은 싸게 살 수 기다릴 수는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인지 기다릴 수 있으면 하시는 거고요. 저는 싫다 이거죠 저는 싫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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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